어제 딸이랑 아빠가 이착략감을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 한번 보실래요? 슈웅 엄마랑 찍어볼까? 또 꺼야? 응 뜯을꺼야 이거 뭐야? 나 가까운거야 이거 제일 좋지? Renault 브라운 고소한 플라운드 콜라 오셨어 오셨어 팔ith 웃음 봉지에 있는거 봉지에 있는거 엄마 줘야죠 엄마 웃어볼게 바로것도 줘야지 엄마 봉지에 있는거 자, 어떻게 연결하면 되나? 35개월 이상 실화야. 이거를 35개월짜리가 어떻게 조립을 해? 어디 35개월이야? 35개라니까? 그래, 우리 이래서 못 산다고 적혀 있잖아. 1살짜리가 어떻게 조립을 하냐? 조립을 부모님이 하는 거지. 1살짜리가 1살부터 갖고 놀고. 자, 이대로 잘 해봤는데. 어디 보자. 이걸 어떻게 조립을 하냐? 어? 이거는 여기 있잖아. 여기. 쑥 들어가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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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들면은 차가 가는 거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들면.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society 놀고 Eggs 이름 ين 들 Alum 양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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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같이 놀자! 응! 어디 가져가? 응? 아빠 아빠 박수 봐야 돼 아빠 아빠 박수 못 보내야 돼 아빠 그림 봐야 돼서 그래 아빠 안 보이잖아 아빠 안 보이잖아 아빠 그림 봐야 돼서 그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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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림 봐야 돼서 그래 응 그거 쏙 내려갔지 뭐야 몰라 이거 여기 여기 같은 여기 여기 같은데 어떡해 엄마 이거 됐잖아 이거 이게 갑자기 이게 따라하지 않았어 됐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딱 놔줬지 그다음에 우어어어 어! 어! 이거 뭐야 이게 앞으로 갔지 이렇게 우아 근데 이거는 다르게 간다 오! 오빠 나 이리 잘 했잖아 봤어? 어떻게 되는지 봤어? 아빠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 둘직 빠지잖아 이거 와우! 기름이 많다 배고플 때? 기름 주유 숙소도 있어 어이 아이고 아빠 할 거 다 했다 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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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반대편에서 그렇지 와우! 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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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지50 아! 아 ako! 알ák 다시! 야후! 야후! 아! brUM-brUM! 두 손을 안내해보겠습니다. 두 손을 넣어주세요. 두 손을 넣어주세요. 두 손을 넣어주세요. 두 손을 넣어주는다. 감사합니다.